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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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연자마자에 왔는데 다리는 죽음속에서 이거 키워주세요 이것도 키워주세요 만젠도요 다 골라주세요 이거 한개 이거? 이건 그리고 몸통에다가 두개가 있고 팔갓도 두개가 있어요 파이팅 두부 아트키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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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렇지 다시 씹고 밑에다가 살짝 씹을거에요 몇개 씹었다? 더 필요할거 같아요 더 필요할거 같아요 하나 더 줄게 다닐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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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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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초 7초 감사합니다.